자 쟁점 답안제 2회 압축 강의를 시작합니다. 녹음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압축 강의를 할 때 쟁점 답안제 앞에 있는 목차에 목차에 쟁점 이름이 있고 점점점 하고 페이지가 쓰여 있잖아요. 여기다가 키워드를 좀 적어서 나중에는 한 페이지를 쭉 보고 복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1번 통치행위 인정 여부죠.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 심사를 제한하게 한 원리입니다. 비상경 관련해서는 통치행위를 인정했고 성원 취소에 관해서는 부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통치행위로 물어보는 질문 형태는 사법 심사 가능성이에요. 사법 심사 가능성을 물어본다. 고도의 정치와 성격 특히 판례 위조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판례만 정확히 써주시면 되겠어요. 판례는 대통령의 비상경 선포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했고 성원 취소에서는 부정했으며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때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다음 법률 여부 원칙 적용 범위입니다. 유부는 근거죠. 법률 여부 원칙의 적용 범위는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법적 근거 없이 어떠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졌다. 법적 근거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관련 판례와 관련해서는 TV 수신료 사건에서 기본권 실현과 직접 관련된다면 국민이 대표하는 국회에서 스스로 그 본질적 내용을 정해야 된다.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겠어요. 법률 여부 원칙의 적용 범위. 판례는 방송 수신료 사건, 즉 TV 수신료 사건에서 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즉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내용은 입법자가 스스로 그 본질적 내용을 정해야 된다. 중요성 여부설 또는 본질성설을 취했습니다. 질문 형태가 법적 근거를 물어본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근거는 유보, 법률 여부 원칙의 적용 범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비례 원칙 위반 여부인데 비례 원칙을 물어보는 질문 형태는 상당성 겨려와 관련해서 상당성 겨려와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다, 과도하다는 말 과도하다, 가혹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상당성 겨려, 즉 비례 원칙 위반을 문제 삼게 됩니다. 비례 원칙은 웬만하면 항상 쓰는데 다만 파생 원칙인 이익형려 원칙을 쓸 때만 비례 원칙을 쓰지 않아도 돼요.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인데 특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수단으로서 처분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10조에서 1호, 행정복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적합성이죠. 2호, 필요한 최소화 안에 그칠 것 이것이 바로 필요성 원칙 또는 최소 침해에서 원칙입니다. 3번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을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즉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목적이 훨씬 더 클 것 이게 상당성의 원칙이죠. 4번 평등원칙의 두 문자는 동차합입니다. 일정한 동일한 행위에 차별이 중요하고 그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평등원칙은 행정기본법 9조, 9평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행정처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죠. 동차합, 동일한 사안일 것 차합, 차별이 존재할 것 합,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물론 그 한계로서 불법의 평등원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평등원칙을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형평에 반한다 형평에 반한다는 표현 또는 비교 대상 또는 설문에서 동일 사안에서는 누구에게는 이렇게 처분이 나갔는데 갑에게는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형평, 비교, 동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평등원칙이 쟁점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됐을 때는 평등 또는 자기고소 원칙 위반 여부 이렇게 같이 써줘야 돼요. 5번 자기고소 원칙입니다. 자기고소 원칙은 학살 판례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고소 원칙의 의의는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 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 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에요. 그 내용은 관동입니다. 일정한 관행이 존재할 것, 행정관행이 존재할 것, 관행과 동일한 사유일 것, 그리고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 이때 다른 건 안 써도 좋은데요. 관동인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동이와 관련해서 행정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또는 설례가 필요하냐 판례는 데프린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됐을 때만 행정의 자기고소 원칙을 적용합니다. 행정기본법에 명시역 규정은 없지만 평등원칙의 파생법리로 봐야 되겠어요. 관동이, 중국의 관동지역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기고소 원칙이란 동일 사안에서 행정치의 행정관행과 동일 사안에서 동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일반 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고 그 내용은 관동이, 일정한 행정관행이 존재할 것, 그리고 관행과 동일한 사안일 것,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 이때 행정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존재할 때 행정관행이 필요한지 여부, 판례는 행정관행설, 즉 데프린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했을 때만 자기고소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어요. 자, 알아두십니다. 특히 판례는요. 평신자, 평등원칙과 신뢰법원칙에 의해서 행정총은 자기고소 원칙의 구속을 받는 데는 평신자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다음 6번입니다. 신뢰법원칙의 위반 여부인데요. 신뢰법원칙은 신뢰믿음, 열두사도, 열두사도의 믿음, 행정기본법 12조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웬만하면 행정기본법 위주로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연상 달아볼까요? 일정한 공적견의 표명 위에 보호가치는 신뢰가 있을 것, 즉 규책사유가 없을 것, 이책 규책사유와 관련해서는 규책사유의 내용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없을 것, 그리고 주관적 판례는 위의민 등 관계인 모두로 판단한다. 자,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12조에 나오네요. 행정청원 공익, 제3자의 이익을 현재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극적인 요건으로 봐야 됩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라와 합리적인 신뢰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때 신뢰보험 측의 요건 분설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공적견의 표명, 규책사유가 없어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 관계인의 일정한 조치, 선행위에 반하는 후행위,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야 하지 않을 것. 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때 규책사유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고인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리고 주관적 범위는 수임인 등 관계인 모두로 판단한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신뢰보험 측과 법률적합성원칙의 충돌인데요. 이건 사례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도 알아둬야겠어요. 보통 법률적합성원칙과 충돌을 할 때는 개정법을 적용할 때입니다. 개정법을 적용할 때 국법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 적용의 공익을 이익형량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신뢰보험 측의 한계로서 합법성원치가 충돌했을 때 뭘 우선시해야 될 거냐? 이익형량 원칙이죠. 신뢰보험 측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의 사익이죠. 그리고 합법성원칙이란 개정법을 적용하는 건데 공법을 적용하는 건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정법을 적용할 때 달성되는 공익과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이익형량해서 국법을 적용할지 그러면 신뢰보험 원칙을 우선하는 것이죠. 개정법을 우선할지 공익을 우선시한다면 개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신뢰보험 측과 합법성원칙의 충돌, 쟁점이란 기억하시고 우리 판례는 이익형량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개정법 적용의 공익과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들의 이익형량에서 판단한다. 알아두십니다. 실권의 법리는 12조 신뢰보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권의 법리 일단 좁음을 그대로 쓰는 게 좋겠어요? 권한 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이때 행정청의 권한은 취소권 철회권이 주로 시험에 나오겠죠. 취소권 행사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러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계는 있네요. 다만 공익 또는 제3제익을 현재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자 TRS 단어법입니다. 암 가른 취소 사유 철회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암 그런 취소권 철회권 행사 가능성이 있음에도 장기간 불행사했고 그 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자 요건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요건에 맞게 포소받는 게 중요하다. 자 실거래 법률은 시험에 나올 때는요. 시험에 나올 때는 일정한 취소 철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취소권 철회권 행사했다고 시험에 나옵니다. 질문에서 나오는 형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법률적합성원칙은 법이 개정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6번의 신뢰법원칙에서는 일정한 공적결의 표명이 나옵니다. 질의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질의응답 이런 단어를 조심하십니다. 다음 법령 개정과 신뢰법 이거는요. 우리 시험에서 이미 2019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목차를 암겨야 돼요. 처분심법주에 따르면 국법과 신법 중에 신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신법이 소급표 금지원칙 또는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반인지를 판단합니다. 진정소급입법은 금지가 되고 부진정소급입법 원칙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국법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는 부진정소급입법의 적용이 제한되죠. 목차 처분심법주의 소급표 금지원칙 신뢰보호 3단계로 간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이때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 헌재가 법의 개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신뢰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신뢰가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라면 사인의 신뢰를 좀 더 보호해 줘야 될 거고 단순히 법률의 기호 활용에 불과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뢰의 정도 자체가 낮아질 겁니다. 행정기본법 14조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의 회력 발생 전에 완성, 종결 이게 바로 진정소급입법이죠.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법률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왕 이것도 중요하죠. 당사자에 신청했다는 처분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이 이어야 된다. 이게 처분시법주의예요. 처분 당시이기 때문에 신청시가 아닌 처분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신뢰법원칙이나 신의층 원칙에 반한다면 국법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항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14조 3항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 즉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위반 행위 시에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에 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졌을 때 즉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유리한 법을 유리한 변경된 법력 즉 개정법을 종료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신청했다는 처분뿐만 아니라 제재 처분까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객관식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제재 처분은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객관식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조문입니다. 다음 신의 성실 원칙인데요. TRS 단합입니다.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고 두 번째 연상단어 신의에 반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비춰 허용될 수 없고 세 번째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이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11조에 있네요. 신의 성실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채권법, 민법의 개혁법에서 나왔던 신의 성실 원칙이 공법에 반영이 된 거죠. 법령에 따른 의문을 성실을 수행해야 된다. 행정절차법 4조에도 있습니다. 판례가 말한 이 객신정,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해 정당한 상태 신의에 반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 비춰 용납될 수 없고 그냥 반한다고 쓰세요. 합법성 원칙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야 됩니다.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이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해야 됩니다. 정의관념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세요. 포서받는 거 보시고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웠던 법리대로 가시면 되겠어요. 행정기본법 11조 2항 행정청은 행정관을 남용하거나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아니게 된다. 이건 보통 우리 재량일탈 남용으로 많이 연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 이 판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부간에서 많이 나왔죠. 부간시험에서도 많이 나왔고 우리 시험에서는 사회 때 복수행정위의 철회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찰 참가 제한조치 있죠. 위반한 법규와 이런 사업관련성과 그 위반한 행위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물어보는 게 모의고사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법법 13조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실질력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게 된다. 이때 실질적 관련성이란 원인과 결과와 관계 즉 원인적 관련성과 그리고 목적적 관련성입니다. 원인적 관련성은 주된 행위를 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부과하는 것이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고 필요한 관계 그리고 목적적 관련성이란 숙건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건데 이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는 단어를 꼭 써줘야 됩니다. 실질적 관련성이란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실질적 관련성이란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니다. 다음 제4냐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 실익은 얻어 있다? 실익은요 소송 형태에 있습니다. 즉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이 대상이 되죠. 이런 소송 형태는 나중에 소송요건 중에서는 재판관할의 문제로 나타난다. 즉 민사법원의 관할이냐 행정법원의 관할이냐 관할 위반이라면 나중에 이송의 문제로 넘어간다. 알아두시고요. 자 TRS 연상단을 봅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기준은 1차적으로 관련 법규 두 번째는 행위의 성기로써 종속관계인지 또는 이익서를 기준으로 또는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로 판단하고 결론은 복수기준서를 취합니다. 구별기준 1차적으로 관련 법규형 2차적으로 법률관계의 성질을 고려해서 종속설 지배종속관계면 공법관계 대등하면 사법관계 이익설 공익이면 공법관계 사익이면 사법관계 기속설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가 일방이 행정주체라면 즉 공권력의 담당자라면 그러면 공법관계 그렇지 않다면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행정처의 우월적 지위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은 공법관계 그렇지 않으면 사법관계로 봅니다. 우리는 복수기준서로 가죠.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은 이건 일부 쟁체부로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은 답안지 쓸 때는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입니다. 자 TRS 예언사항을 달아보세요. 공무수탁사인의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주체성의 지위가 있고 대적 처벌을 행할 때는 행정처의 지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행정주체성의 지위로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피고화되고요. 행정처의 지위로서는 항고 소송에 피고화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은 항상 근거법규의 위임위탁규정이 있으니까 그 종목만 찾아보면 되겠어요. 다음 15번 무화자재량인사청권의 독자성인정여부 이거는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무화자재량인사청권은 형식적 공권이어서 내용이었고 그리고 독자성인정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인정한다는 결의를 취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8년 검사임용 거부천문가와 관련해서 무화자재량인사청권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석이 되고 있습니다. 행계청 이게 A급 쟁점이죠. 이건 우리 사례형 객관식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답안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둬야 돼요. 목차도 기억해야 됩니다. 목차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쟁점의 정리를 쓰고요. 개선명령의 법적 성질을 먼저 써야 됩니다. 개선명령의 법적 성질 기속재량 여부를 판단하면서 결론은 재량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행정개입을 청구했는데 거부가 나왔다면 거부천문 취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갑의 취소 소송의 대상적격 대상적격을 먼저 써줘야 하고요. 대상적격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타소송요건입니다. 기타소송요건 그리고 로마차 5번에서는 사례 해결 또는 설문의 해결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이 로마차 3번 안에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거부처분 성립요건을 써야 됩니다. 거부처분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판례 따르면 필요하다고 보겠죠. 두 번째는 법규상 조례상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 그냥 행계청만 써도 좋습니다.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필요하냐 판례 따르면 필요하다 그 신청권으로서 산에서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문제가 되고 행정개입 청구권의 성립요건과 그 다음에 포섭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 내용에서는 강행법규성 사회법성이 있는데요. 강행법규성에서는 재량이 영수축이 돼야 돼요. 보통은요. 행정개입 청구권이 문제가 됐을 때는 개성명력 발동을 요구하는데 그런 개성명력 발동이 재량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재량이 영으로 수축돼야 행정청의 개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정청의 의무가 돼야 강행법규성을 충족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법성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공권입니다. 공권인 성립요건으로서 강행법규성과 사회법성이 필요해요. 강행법규성으로 행정청의 개입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개입을 할지 말지에는 재량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돼야 됩니다. 사회법성에서는 참조조문에서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보완하는 취지까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재량이 영 수축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죠. 첫 번째, 중대한 법익에 대한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돼요. 중대한 법익이나 생신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고 두 번째, 행정청의 공권력 발전권으로 이룬 유해제가 가능하나 세 번째, 개인적 노력으로 불충분할 때 재량이 영으로 수축이 됩니다.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면 행정청은 법에는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개선 명령을 발동해야 될 또는 행정 개입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나머지는 사회법성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적 권력관계 인정 여부죠. 이거는 일부 쟁점으로 나오기에는 좀 힘듭니다. 포괄적 지배복종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종류는 극연감사, 공법상 근무관계, 영조물이원관계, 관리감독관계, 공법상 4단관계 특히 공법상 4단관계는 조합과 조합안이 문제가 되겠고요. 감독관계는 앞에서 봤던 공무수탁 사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영조물이원관계는 국립대학 재학관계 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법상 근무관계는 공무원의 내부징계 책임이 되겠네요. 이런 특별 권력관계의 인정 여부는 사법심사 가능성과 논란이 되는데 권력관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이론입니다. 지금은 부정서를 취하고 있고 다만 특별행정법 관계로 봐서 사법심사는 전면적으로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다음,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사인의 행위만으로 공법적 효과 발생이 완결되는 자유안결적 공법행위와 행정청의 처분행위,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가 있습니다. 사인의 공법이기야 자기환결적 공법행위면 자기행위로 법적 효력은 끝나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가 된다면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라면 이에 따른 행위는 쌍방적 행정행위가 됩니다. 시험은 이걸 많이 물어보는 거죠. 다음, 19번, 민법 1007조 1항 단서 비지니의 의사표시 무휴 규정이 중용되느냐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중용되고 이때 민법 1007조 1항 단서 비지니의 의사표시 무휴 규정이 중용되느냐 중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우리 판례죠. 비지니의 의사표시 무휴 규정으로 중용되지 않는다. 올해 5국 공채에 또 출제가 됐어요. 무휴 규정으로 대비도 필요하고 실전에도 대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가 후속행위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건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죠. 일정한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를 떠나서 의사결정의 자유 자체를 박탈시킬 정도면 무휴가 된다는 것도 객관식 질문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었을 때 그런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에 있다는 의사표시 취소처리를 언제까지 가능하다. 처분행위와 발급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건 객관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21번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법적 성질이 중요하죠. 신고의 법적 성질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행정청을 수리하죠. 수리의 처분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수리의 처분성은 결국 수리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대상적격에서 수리 또는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고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는 이유는 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결국 취소소송의 소득 요건 중에서 대상적격에서 문의가 된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행정개본법은 34조인데 우리 내년 시험 이후에 시행이 되네요. 신고의 법적 성질 신고의 법적 성질에서는 자경결적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죠. 자경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최근 판례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를 합니다. 양결을 구분하는 기준은 관련법계의 해석을 먼저 하고 관련법계의 신고 규정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이런 수리 의무 규정이나 수리 통지 및 간주 규정 수리 여부를 통제해야 된다 통제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를 봅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자경결적 신고로서 도달만 하면 효율이 발생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신고 규정에 형식적 요구만 있으면 자경결적 신고 실질적 요건도 있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 여부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만약에 기록이 나온다면 이걸로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온다? 관련법계에서 우선시하고 신고 규정에서 적합한 신고면 수리를 하여야 한다 또는 5일 이내에 또는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제해야 된다 통제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있으면 뭐가 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본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자경결적 신고로 보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면 이때의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요. 따라서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자경결적 신고라면 이때는 금지해제적 자경결적 신고라면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판례가 인정하고 정보제공적 자경결적 신고라면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일반적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일반적 건축신고는요 내용에서 보면 알겠지만 금지해제적 자경결적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수리가 거부가 되면 금지가 해제되지 않아요. 그럼 법적 지휘불안이 이야기되죠. 그러면 시정명력,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는 즉 법적 지휘불안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분쟁의 조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전화합의체 판결로 자경결적 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 겁니다. 일반적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판례는 이러한 동거로 긍정하고 있다. 다음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이거는요. 일반적 건축신고와 다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왔죠. 인허거제 건축신고는 첫 번째 법적 성질이 수리를 필요하는 신고다. 따라서 이때의 수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이때의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입니다. 따라서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문을 기록형이 나온다면 조문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14조 2항 1항에 있다는 건축신고에 관해서는 11조 5항을 준용한다. 11조 5항 인허가 의제 규정이거든요. 3호에 보면 국토법 56조의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다. 국토법 56조의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은 58조에 있습니다. 58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이게 요건이에요. 1항 4호를 보면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 실질적 요건이죠. 이런 실질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실질적 요건도 있으므로 수리를 유호하는 신고 다른 말로 수리를 필요한 신고로 본다. 알아두시고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겁니다. 판례는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를 수리를 필요한 신고로 보며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다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 요건 부정서를 취하죠. 어쨌든 처분성이 긍정된다. 알아두십니다. 지휴승계신고는 우리 시험에서도 양도인에 대한 사전통제의 대상이 되는가 한번 사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휴승계신고는 연상 다릅니다.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봐요. 따라서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지휴승계신고가 수리가 되면 양도인의 법적 제의가 수멸하기 때문에 침익적 효과로 귀결되는 양도인에게 사전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겠네요. 다음 공법상 부당위대 반환청구 소송의 재판관할입니다. 판례는 일관되기 민사송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당위대 반환청구권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히 기록형에서 중요합니다. 6조 1항은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따라서 민법을 중요하는데 2항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호 초일 산입의 원칙 민법과 다르죠. 2호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로 만료가 됩니다. 이 길이 아니죠. 그런데 단서는 뭐냐면 다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것이 국민의 불리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침익적 처분에 관해서 행정기업법 6조 2항 1호 2호는요. 국민에게 유일한 거예요. 초일을 산입함으로 해서 또는 말일이 공휴일 때 그날로 만료시킴으로 해서 침익적 처분을 일찍 소멸시키는 거죠.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기록형으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